얼마 적었대요? 얘기했을 거 아니야? 몰라요. 수표 가져온다는 얘기만 들었어요. 그런데 왜 우리까지 다 모이라고 한 거야? 야 수호 입장에서는 관계 다 개선해야지. 지금 다 어색하잖아. 눈치 없이 또 막 몇백억씩 써가지고 우는 거 아니야? 이쪽 룰 다 알고 있으니까 높아봐야 15억에서 20억 언덟 겁니다. 그래도 몰라요. 이 없이 사는 놈들 거짓건성이라는 게 있어서. 진라! 아침들 먹었냐? 왜 안 먹어? 너 왜 그래? 우리가 언제 이런 거 먹는다고. 아우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. 수표 가져왔지? 가져왔지. 이거 주면 진짜 적은 만큼 돈 줘? 당연하지. 어. 현찰로 주나 아니면 계좌로 입금해주나?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. 아 이 새끼. 에이. 그걸 받는 놈이 정하나. 주는 분이 왕인데. 얼마 적었어. 놀리지 마라. 아휴 놀랄 줄 알았다. 아휴 놀랄 줄 알았다. 야 한수호! 2만 3천원 맞아? 응. 순대랑 떡볶이 튀김 두루두루 해서 2만 3천원. 원래 2만 5천원인데 너 부담될까봐 2천원 깎아달라 그랬어. 현금 없으면 입금해줘. 너 지금 나랑 장난해? 에이. 판사님한테 백지수표 주는게 장난질 아닌가? 야. 너 뭐하는 새끼야. 이러는 이유가 뭐야. 그냥. 난 니들이 싫어. 뭐 정의감 뭐 그런거야? 정의 그런거 유행 지난지 오래잖아. 나 그런거 몰라.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. 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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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 너. 난 니들이 진짜 꼴 보기 싫어. 너무 재수 없어서. 내가 이겨야겠어. 내가 이겨야겠어. 아. 아. 아 더 놀고 싶은데 징계획 있어서 먼저 갈게 네. 아 이거 니들이 알아서 좀 치워 응? 간다. 아니요 갑자기 써봐요 호냥